태권도, 검도, 유도도학 9단 무도 유단자 이정도, 김우빈, 가보호관찰관 김선민, 김선균의 제안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으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 무도실무관이 내달 13일 금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옅은 미소와 함께 주먹을 날리는 이정도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탈색한 개섭 넘치는 헤어스타일의 김우빈의 모습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케 한다. 그의 주먹을 맞고 부서진 듯한 유리 파편은 경쾌한 타격감을 전달하며 파편 위로 그려진 지도와 범죄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포인터 그리고 세상을 위협하는 범죄 싹부터 잘라버린다는 카피는 실시간으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으로서 그가 펼칠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티저 예고편은 태권도 3단, 유도 3단, 검도 3단으로 도합 9단의 수준급 무도실력을 뽐내는 이정도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전국에 포진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하는 보호관찰관 김선미는 자신과 함께 호흡을 맞춤무도실무관으로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정도를 알아보고 그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재밌나요? 제가 재밌는게 중요해서라고 되묻는 해맑은 모습은 유쾌하면서도 엉뚱한 이정도의 매력이 드러나 김우빈이 그려낼 위트 넘치는 청춘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밤낮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이정도의 열정 넘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또한 빈틈없이 감시하고 완벽하게 제압한다는 카피와 함께 화려한 무도실력으로 범죄자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김우빈의 모습은 시원한 통쾌함을 선사하는 리얼 타격 액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이라는 신선한 소재, 완벽한 캐릭터 싱크로율로 돌아온 김우빈과 김성균의 시너지, 그리고 김주환 감독표 완성도 높은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무도실무관은 9월 13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